네 반갑습니다. 자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6일, 4월 26일 금요일, 개사일에 대해서, 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기해년이고요. 무진월, 그리고 개사일입니다. 네 무진월의 개사일이 떴습니다. 청관에는 지금 현재 관성이 떴고요. 평관의 입장에서 지금 이게 개사일이기 때문에 평관이 현재 제왕지이고, 그리고 정관이 현재 양지라고 환경을 얻었고요. 그리고 개사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마지막 흐름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25일에 제가 지금 이 운세 촬영을 하고 있는데, 25일은 직장에서의 혹은 사업장에서의 운이 인묘지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두웠었고요. 그래서 직장에서 폭언을 듣는다거나, 직장에서 좀 실적이 저조하다거나, 윗사람들이 보기에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26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주 중에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현재 제왕지에 놓여있던 곳이 평관이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저조한 게 아니라 칼바람이 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만약에 이 운세를 지금 보신다고 한다면, 여성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에게 관성에 해당하는 어떤 남편이나 자식의 어떤 운이, 그러니까 어떤 그 직장에서 본인이 나서는 게 아니라 본인이 희생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 해당이 되겠죠. 남편이 희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자식이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제분들이 아직 어려요. 그래서 학교나 뭐 어떤 직장에서 살짝, 크게는 아니고 살짝 다친다거나, 그게 몸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포지션의 다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관이 일단 양지에 놓였기 때문에 이 환경에 놓이게 되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나 어떤 남자친구, 미혼인 경우에는 남자친구도 돼요. 이런 분들이 새로운 환경으로 옮기는 운이 들어와 있고요. 양지는 사업의 시작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사일이기 때문에, 개사일에는 재물적인 머니, 재물적인 운이 조금 높아져요. 근데 이게 퇴직이기 때문에 높아진다는 게 확 하고 어떤 횡재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약간 내가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남자분들 입장에서 이혼을 본다고 한다면, 새로운 곳에 대한 어떤 사업의 열망이라든가, 새로운 곳에 대한 어떤 조직 이동, 그런 인사 이동 같은 게 예견이 되는데, 연봉이 높은 곳 자리를 제한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내가 꿈꾸고 있는데, 그 새로운 사업에 대한 사업적인 어떤 아이템이 굉장히 좋아서, 좀 욕심이 나는 거죠.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칼바람이 불 수가 있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려고 눈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제 내가 이동하겠다고 생각을 먹고 살펴보니, 그게 지금 현재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전적인 것보다, 훨씬 더 높겠더라. 그런 부분이 이제 보여지겠습니다. 네, 26일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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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